지금까지 제가 이 SQS라는 이 서비스에 대한 개념적인 이야기를 드렸고요. 이 개념적인 이야기들은 안 할 수는 없는데 이 얘기를 하게 되면 좀 이야기가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SQS와 같은 서비스는 일반적인 규모의 서비스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험이 없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개념적인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부터는 점점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SQS를 제어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AWS 매니지먼트 콘솔을 이용하는 거예요. 보고 계신 화면은 SQS에 대한 매니지먼트 콘솔에 접속한 상태고요. 여기 서비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해서 SQS를 클릭하면 저랑 비슷한 화면을 보게 될 겁니다. 여기 보시면 크리에이터 뉴 큐라고 하는 걸 클릭해서 제일 먼저 큐를 생성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하고 가장 큰 개념이 하나가 나온 건데요. 바로 큐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여기 제가 준비한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큐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이 큐 안에 메시지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큐가 줄이라고 한다면 이 하나하나의 메시지는 그 줄을 쓰고 있는 사람 한 명 한 명이라고도 비유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큐가 더 큰 개념이고요. 그 큐 안에 메시지가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유하자면 우리가 운영체제에서는 데이터를 어디에다가 담죠? 바로 파일이라고 하는 것에 담죠. 그리고 그 파일이 많아지게 되면 그 파일을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걸 만들죠? 바로 디렉토리라는 것을 만듭니다. 윈도우에서는 폴더라고 부르죠. 큐라고 하는 것은 운영체제의 디렉토리나 폴더와 유사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운영체제에서 파일과 유사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데이터베이스로 치자면 여기 있는 메시지 하나하나가 일종의 테이블 또는 로우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큐가 DB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 큐라고 하는 것이 메시지라는 것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큐를 만드는 이유는 메시지가 여러가지 용도로 사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여러가지 용도의 메시지들을 그루핑하고 카테고라이징해서 관리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바로 큐라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정보는 메시지에 담겨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큐를 한번 생성을 해보죠. 자 여기 큐에다가는 큐의 이름으로 뭘 정할 거냐면 자 여기 또 그림이 하나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 파일 수신자라는 것이 있고 인코더 1, 2가 있습니다. 두 대의 서버가 인코딩을 처리한다는 뜻이죠. 자 메일러 서버가 이렇게 있죠.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파일 수신자가 업로드된 파일을 저장을 끝냈을 때 인코더에게 작업 지시를 하기 위해서 인코딩이라고 하는 이 큐에다가 메시지를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코더는 인코딩 큐에 있는 메시지를 받아서 일을 처리하고 그 일이 끝나면 자 이메일이라고 하는 큐에다가 메시지를 저장해서 메일러가 작업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럼 메일러는 이메일 큐에 담겨있는 메시지를 가져와서 그 메시지에 적혀있는 사용자에게 이메일을 발송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몇 개의 큐가 필요한가요? 총 두 개의 큐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큐는 인코딩이라는 큐 두 번째는 이메일이라는 큐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겠죠. 자 그럼 제가 한번 큐를 만들어 볼게요. 자 첫 번째 인코딩이라는 이름의 큐를 만듭니다. 이름은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여러 개의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한다 그러면 앞에다가 이렇게 프리픽스를 달아주면 되겠죠. 접미사를, 접두사를 달아주면 되겠고요. 자 이 밑에 보시면 디폴트 비저빌리티 타임아웃이라든지 메시지 레텐션 피리어드라든지 여러 가지 개념들, 속성들이 있는데요. 이 속성들은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 큐를 생성하는 것만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까지 설명드리면 얘기가 더 복잡해지니까요. 자 크리에이트 큐를 하게 되면 인코딩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큐가 생성이 됩니다. 그쵸? 자 큐를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이메일이라고 하는 큐를 만들 거예요. 자 그리고 크리에이트 큐를 하게 되면 이메일이라고 하는 큐가 생성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우리 그림으로 돌아와서 이 애플리케이션, 이 동영상을 처리하는 애플리케이션이 어떻게 동작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우선 사용자가 있는데요. 사용자 여기쯤에 있습니다. 사용자가 자기의 동영상 파일을 파일 수신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서버에게 업로드를 했어요. 그리고 그 동영상의 이름은 1.avi라고 하는 파일이라고 치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파일 수신자가 업로드가 끝나면 그 업로드된 업로드가 끝났다는 사실을 인코더에게 알려줘야지만 인코더가 그 업로드된 파일을 인코딩 할 수 있겠죠. 자 그때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 인코딩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SQS의 큐에다가 메시지를 전송합니다. 자 그게 바로 send라고 하는 거예요. 뭐 뒤에다가 메시지라고도 할 수 있겠죠. send 메시지 자 메시지는 지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코더는 정기적으로 이 인코딩이라고 하는 Q에 방문을 해서 새로운 메시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파일 수신자가 1.av이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자기가 수신받은 파일의 이름을 담고 있는 메시지를 send 해서 이것을 인코딩이라고 하는 Q에다가 현재 저장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인코더는 예 여기 있는 이 인코더는 1.avi라는 메시지를 가져올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receive라고 해요. receive 메시지 자 1.avi 파일을 receive로 한 거죠. 그래서 인코더 1은 1.avri라고 하는 저 파일명의 파일을 찾아서 그 파일을 대상으로 해서 인코딩 작업을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인코더 1이라고 하는 이 서버가 1.avi라고 하는 메시지를 인코딩이라고 하는 Q에서 가져오게 되면 receive하게 되면 1.avi라고 하는 파일은 그 순간 인코딩이라고 하는 Q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안 보이게 돼요. 실제로 삭제되는 건 아니고요. 안 보이는 상태가 됩니다. 자 왜 이 1.avi라고 하는 파일이 안 보이는 상태가 될까요? 자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분산 처리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보통 이 시스템이 거대하게 되면 우리가 Q가 필요한 시스템 정도면 시스템의 규모가 작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시스템이 거대해지게 되면 한 대의 강력한 컴퓨터만으로 그 거대한 작업을 처리하는 곳에는 한계가 생기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여러 대의 컴퓨터가 협력해서 작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코딩 같은 작업은 인코더1과 인코더2라고 하는 두 대의 서버가 동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두 대가 아니라 천 대일 수도 있고 만 대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인코더1이 1.avi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가지고 왔어요. 자기가 해야 될 작업이죠. 그런데 1.avi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여전히 인코딩 Q에 남아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인코더2라고 하는 서버도 1.avi라는 메시지를 가져오겠죠. 그러면 인코더1도 인코딩을 할 테고 인코더2도 동일한 파일에 대해서 인코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중복적인 작업을 하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자 바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SQS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바로 이 인코더1이 1.avi라고 하는 메시지를 리시브했을 때, 수신했을 때 그 순간 이 메시지를 수신받은 메시지를 보이지 않는 상태로 바꿔놓는다라는 것이 이 SQS가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언제까지 여러분이 정해놓은 시간까지 안보이도록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시간의 개념이 이겁니다. 디폴트 아니 디폴트는 아니겠죠. 디폴트라기보다는 비지빌리티 타임 아웃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자 비지빌리티는 보이다 라는 뜻이죠. 타임 아웃이라는 것은 시간이 종료됐다. 뭐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1.avi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인코더1이 수신을 하게 되면 이 비지빌리티 타임 아웃에 지정된 시간만큼 Q에서 안 보이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지빌리티 타임 아웃이 30초가 지정이 되어 있다면 30초 동안 이 메시지는 다른 서버에게 보이지 않는 상태가 돼요. 그리고 30초가 지나면 다시 보이는 상태가 되게 됩니다. 자 이 개념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왜 그렇게 될까요? 왜 30초 후에는 다시 보이게 될까요? 만약에 인코더1이라고 하는 서버가 이 메시지를 수신 받기는 했는데 이 서버가 문제가 생겼어요. 서버가 동작하다가 에러가 나서 죽을 수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메시지 이 1.avi라고 하는 동영상을 인코딩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처리가 끝나지 않은 상태로 아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30초가 지나도 이 인코더1에 의해서 이 메시지가 삭제가 되지 않는다면 인코더1이 삭제를 하지 않는다면 30초가 지나게 되면 30초 2가 지난 다음에는 자동으로 인코딩이라고 하는 이 Q에 이 1.avi라고 하는 메시지가 다시 화면에 보이게 됩니다. 그게 바로 비저빌리티 타임아웃이라고 하는 것이고 기본값이 30초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어떤 서버나 서비스의 어떤 능력에 따라서 처리하는 거에 따라서 이 시간을 0으로 지정할 수도 있고요. 또는 12시간으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값은 30초이고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비저빌리티 타임아웃이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인코더1이라고 하는 이 서버가 1.avi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수신받게 되면 어떤 일을 하죠? 인코딩 작업을 하죠. 그러면 인코딩이 끝나면 인코더1이 가지고 있는 책임은 뭐냐면 1.avi라고 하는 이 자기가 수신받은 메시지를 삭제하는 명령을 Q에다가 전송하는 겁니다. 그러면 Q에서는 이 1.avi라고 하는 파일을 영구히 삭제하게 되는 거예요. 영구적으로 삭제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인코더1이 중간에 에러가 나서 죽었다. 그러면 설정되어 있는 비저빌리티 타임아웃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자동으로 메시지가 다시 보이는 상태가 돼서 다른 서버가 그 Q에 접속해서 그 메시지를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인코더1이 됐건 인코더2가 됐건 이 1.avi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처리를 다 끝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자기가 업무를 다 처리를 했으니까 메일러에게 이메일을 발송해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직접적으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인코더2가 이메일이라고 하는 Q에다가 1.avi 파일을 처리했고 예를 들면 egoing이라고 하는 egoing-o2.com이라고 하는 이메일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용자에게 1.avi라고 하는 동영상을 인코딩을 끝냈고 이제 서비스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려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샌딩하는 겁니다. 그러면 메일러는 정기적으로 이메일 Q에 접속해서 새로운 메시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다가 이 메시지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메시지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메시지에 있는 내용에 따라서 사용자에게 이메일을 전송을 합니다. 그리고 이메일이 전송이 끝났으면 바로 여기 있는 이 메시지 있죠? 예. 인코더2가 생성한 메시지를 삭제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메일러가 문제가 생겨서 삭제 명령이 내려오지 않는다면 바로 이 메시지에 지정되어 있는 이 비저빌리티 타임아웃의 값에 따라서 이 비저빌리티 타임아웃이 지난 다음에 다시 여기 있는 이메일 Q에 이 메시지가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메일러가 다시 방문해서 그 메시지를 처리하게 되는 겁니다.